이제 좀 컸다 이거야 컸다고 지 가방 찾고, 식구 가방 찾고 저기 멀리 그림 좀 봐 너무 예쁘다 주말인데도 너무 한강하고 좋습니다 스크롱이 있으니까 가을 분위기가 부으셨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순천만 꽃까지는 해왔습니다 우리 아가들 물놀이 경험해서 왔는데 너무 조용한 분위기에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뻐라는 홍학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색깔을 가지고 조금 더 좋아서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륵마을에다가 어륵마을 보는데 완전 예쁘다. 어륵마을 예쁘다. 어륵마을 예쁘다. 어륵마을 예쁘다. 귀여워. 해봐.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예진이랑 자자잎에 붙여서 해봐. 어떻게 하고 있어? 예진아. 아, 귀여워. 오늘 날씨 참 좋다. 문화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라. 안녕. 안녕. 출발. 널 타고 와. 아들아, 아들아. 아유, 아들아. 아유, 아들아. 왜 이렇게 하면 돼? 슈우우우우우우우. 그렇게 잘하는데? 우와아, 우와아. 하하하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출발. 출발. statue 예 웜 레디쿠 우와 우와 위안이 위안하다 자아가 으, 왜요? 얘들아, 만지지마 이래요 정말, 얘들아 뽀올아 뭐, 메롱 안 한 거 봤어? 응 이리니까 생겼네 오이, 이렇게 생겼네 오이, 이렇게 생겼네 저거 머리만 쏭 내놓고 있네 그치? 그치? 아, 여기다 있네 별 거북이예요 별 거북이예요 별 거북이예요 별 모양 무늬 있다고 그런가봐 왜? 등에 무늬가 있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뭐하네 넌 누구니? 나 누구 너 누구야 엉덩이만 보이네 카멜레오 카멜레오 이거 옆에 올라가면 만져서 그래 어머머머 어머머머 땅 파고 있나봐 콧불이 이루어나래 콧불 콧불이 있나 뭐야 콧불이 콧불이 이루어나래 콧불이 이루어나래 콧불이 이루어나래 콧불이 이루어져 콧불이 이루어져 콧불이 이루어져 콧불이 이루어져 야생만마리밖에 안 나와요 야생만밀 뭘 어떻게 했어 안그렇게 했어 콧불이 이루어져 okee 아삭 몰래 몰래 들여왔대.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는 게. 몰래 몰래. 몰래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몰래 몰래 데리고 왔대.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이거 데리고 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호하는 거래. 동물들도 다 애기띠가 있어. 여기 알에서 부화한 애기들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귀엽다. 귀엽다. 거기 먼 외국에서 왔대. 사람들이 몰래 데리고 왔대. 왜 몰래 데리고 왔대. 팔아서 돈 벌라고. 나쁜 사람들이. 몰래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여기 뒤에도 있다. 와 가까이 왔다. 나 빙포물이 났어. 우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네. 그치? 우와 신기해. 아기 공작새도 있어요. 여기에. 아기 공작새도 있어요. 여기에. 아기 공작새도 있어요. 여기에. 아기 공작새도 있어요. 뭐지? 애 하나. 누구라 그랬어? 누구라 그랬어? 빨갛게 생겼다고 홍. 홍학. 홍학. 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전부 다. 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이쪽이 시원한가봐. 응.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뻐. 우와 예쁘다. 근데 얘들. 깃털이 빠지고 보냈는데. 깃털이 빠지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예쁘다. 예쁘다 그치? 우와 이리 오고 있어. 우와 이리 오고 있어. 나한테 오고 있어. 어 애진이 보러 온다. 어 애진이 보러 온다. 좀 예뻐? 누가 예뻐? 누가 예뻐? 애진이 보다 새가 더 예뻐? 응. 어후 진짜 멋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우와. 좋아.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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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예쁘네. 우와 너무 예쁘네. 아 뭐야 그린색 보이는데. 그린색 보이는데. 여기 얘는 옥자마라고 해요, 옥자마 향기나? 뭐야 향기나? 어떤 향기가 나? 꽃 향기가 나? 걔는 수국인데 꽃이 다 져서 잘라낸 거야 얘는 누구야? 보바스쿰? 할머니 이름 생각나게 보바스쿰 같아 알았어? 그래 예쁜 꽃 무지개 같아 맞아 이름은 채송호야 거기 꽃씨가 들어있지? 꽃씨가 들어있잖아 응, 꽃씨가 들어있잖아 응, 씨가 있어야지 꽃이 날 수 있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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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도 놀러온 순차 아니야, 나 나가는 길이 이쪽이라 거기 막혔네 입장 마감시간 8시 오늘도 간단하게 우리 애기들이다 하루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